자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고민사연인데요 상당히 장문입니다 미리 저에게 고민을 얘기하고 싶다고 먼저 의뢰를 했었고요 누구냐고 하냐면 트위치의 베니시 님이라고 트위치에서 시청하시는 베니시 님이 저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셨고요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진지하게 적으셨어요 상당히 진지하게 적으셨고 굉장히 정성이 담긴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빌어서 여러분들께 이분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알려드리고 제 생각과 제 경험치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을 덧붙여서 좋은 해결책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베니시 님 잠깐만요 자 트위치 베니시 님 사연 자 아이디가 뭐였지 사연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로 나이 30살 폴리텍 대학교 전기과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에요 고등학교 졸업 후 전문대학교 부사관과 2년제로 졸업하고 7년간 육군 부사관으로 군생활을 하고 중사로 전역을 했어요 전역 후 바로 의류를 만드는 곳에 취업을 하려고 했으나 부모님의 반대로 집으로 내려와 기술을 배워서 취직하듯 생각을 해서 전기과를 선택을 했고 부모님의 직업으로 인하여 자주 이사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농구를 하러 수학 영어 등 기초과목 숙지 및 이해도가 부족한 상태에요 그런 와중에 폴리텍 대학교를 다니면서 전기에 대해서 배우면 기초적인 수학 풀이나 저같은 빡대가리도 이해가 되는 수업으로 강의가 진행될 줄 알았으나 현실은 전기기능사 자격증 정도에 취득한 사람의 수준으로 강의가 진행되고 같이 다니는 학생이나 인터넷 강의 등으로 예습 복습으로 하루하루 과목을 간신히 강의를 이해하는 듯 했으나 최근에 미분, 적분, 벡터, 스칼라 등 단시간에 공부를 해서 따라잡을 수 없는 범위까지 수업이 진행되어 수업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 입학하고 1학년 1학기 과정에 이정도고 1학년 2학기부터 2학년 1학기까지 더 어렵고 많은 시간의 강의가 진행될 텐데 제가 그 수준에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대학교 수업에 따라잡기보다는 그냥 자퇴하고 인터넷 강의나 전기자격증 학원을 다니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제대 군인센터나 기타 취업정보 공개 사이트를 통해 제가 입사 가능한 회사에 입사를 하는 것이 좋은지 고민이 됩니다 폴리텍 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대학교에서 저 같은 문외안의 기준에도 따라잡을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런 기준으로 잡는 교수님은 두 분 계시고 나머지는 전부 교재나 교재에 적혀있지 않은 내용으로 교수님 혼자 말하고 이해하는 강의가 대부분입니다 30대 진입한 적지 않은 나이에 부모님 빚 갚아드리고 어머니 일하시는데 필요한 차 사드리고 나니 퇴진급도 낮지 않아 이제 대학 학교 등락금만 남겨놓고 학교를 다니다가 이렇게 돈과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아 무섭고 1학기 과정 밖에 안됐는데 좌퇴하는 건 무섭지 않은데 이럴 거면 굳이 전기 쪽이 아니라 다른 직종으로 가야 되나 다시 전역 후에 했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붕원형님 어떻게 해야 좋은 선택을 하는 거지 도와주세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베니신이 지금 계시죠 일단 사연을 읽어드렸습니다 자 베니신이 지금 자리에 계십니까 자 이 사연을 저에게 어 제안해준 베니신이 자리에 계세요 사연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볼 거기 때문에 제가 베니신님한테 지금부터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거에요 그러면 베니신님은 되도록이면 어 선신성의껏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사관 7년 동안 하셨다고 했는데 장기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장기 신청했는데 이제 브라켓 되어가지고 나오시게 된거에요 자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죠 볼 때 전기가 2년입니다 아 요거 밑으로 내야겠다 3년 연장요 음 어쩔 수 없어요 부사관이 양날이 거미야 안되면 근데 왜 근데 전기를 배우려고 했던 이 난음이 이유가 있어요 그니까 뭐 다른 것도 있잖아요 뭐 전기도 있고 뭐 어 뭐 기술이라고 하면 많잖아요 전기도 있고 기계도 있고 아니면 뭐 가공 뭐 CNC MCT 뭐 많은데 용접도 있고 한데 굳이 본인이 전기를 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니까 본인이 다른 것 다 제껴두고 내가 전기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든 이유라도 있습니까 내가 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아 친구 추천 그니까 본인이 순전히 자의에 의해서 들어가신건 아니네요 자의에 의해서 들어가신건 아니네요 그니까 친구 추천 학교 입학을 하신 학교 이제 전기공부를 하신거네요 맞죠 아 그거 이거 첫번째 잘못한거네요 일단은 자의에 의해서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하신거네요 맞죠 혹시 그 친구분은 전기쪽이 일하고 있습니까 친구 추천을 받아서 전기쪽 일하고 있다는건 친구는 이미 전기기사로 일을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맞죠 친구가 전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일해보니까 이거 뭐 굶어 죽진 않더라 뭐 평생이 어 평생 기술로 평생 기술을 하니까 괜찮더라 그럼 너도 나와서 이거 배워볼래 어 아 아 그럴까 어차피 나가서 할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러니까 배우게 된 그런 상황이시네 맞죠 아 아 아 근데 제가 하나 말씀해 드릴게요 베니쉬네. 한전. 한전이 한전이 있잖아요. 전기 자격증만 있다고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현재 한전의 위치는 삼성 현대보다 더 위에 있어요. 한전이 그냥 편리트에 나가서 자격증 땄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전이 거의 삼성보다 현대 위에요. 연병은 대기업 빰따구 때릴 수준이고 복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다 정련은 무조건 채웁니다. 절대 잘라지가 않아요. 그리고 일도 너무 편해요. 왜냐? 웬만하게 하도급 다 줘버리기 때문에 뭐 진짜 전기 설치에 전신조 올라가는 거나 뭐 저기 어? 전기공사 이런 것들은 하도급 다 줘버려요. 자기들은 갈리만 해요. 진짜 신의 직장이에요. 맞죠? 우리 삼성 현대 제끼 정도로 신의 직장이야. 삼성은 지금 삼성 능력 없어서 나와야 되고 현대 같은 경우는 지금 차 안 팔리기 때문에 희망 퇴직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고요. 근데 본인의 문제가 그거죠. 뭐냐 하면 일단 수업내용을 못 따라간다는 거죠. 네. 수업내용을 못 따라간. 근데 전기 기사로 하려면 산업기사로도 있어야 돼요. 전기로 먹고 살려면 산업기사 정도 있어야 돼요. 전기 계통 일을 하시려면 최소 모태 산업기사 정도 따셔야 돼요. 아까 기능사 아까 보니까 기능사 정도 기능사하고 산업기사하고 굉장히 하는가 땅차예요. 보통 좀 좋대라고 좋은데라고 좋은데라고 알고 있는 데가 거의 산업기사 정도는 최소 산업기사예요. 맞죠? 여러분들 만약 경력직 같은 경우는 무조건 기사를 봐요. 전기 기사를. 공격도 기본 요건이 저번에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산업기사예요. 근데 산업기사 전기 산업 여러분 근데 한번 물어볼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전기 계통은 저도 문의 아니에요. 저도 문의 아닌데 원래 전기 계통이 수학 공식 같은 거 알아야 돼요? 원래 전기 자격증 따는데 수학 공식이 들어가요? 수학을 배워야 이게 좀 전기를 좀 어 전기 관련 일을 하는 게 좀 편해요? 수학이 꼭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실물하고 상관없는 겁니까? 아니면 자격증을 딸 때만큼 수학이 필수인가요?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기 쪽은 제가 어떻게 어 드려야 될 말씀이 없어요. 그니까 베니시 님한테 물어볼게요. 베니시 님 베니시 님이 전기 쪽 자기증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수학 공식이나 고차원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요. 이거 모르면 그러니까 문제를 못 풀 정도야? 아니면 뭐 자기증 따는데 실기에서 수학 공식이 계산이 안되면 아예 그 실기 작업을 못 할 정도예요? 아 진짜로? 어 심각하네요 이거 간단하게 볼 볼 문제가 아니네요 진짜로 하 오 그런데 어 으 그런데 어 오 베네시님은 수학이 어려운거지 전기 자체가 하기 싫은건 아니잖아 맞죠 전기 1은 내 적성에도 뭔가 맞는거 같고 하고 싶은데 수학이 발목을 잡아서 도저히 수학 준대를 못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진짜로 그 말 아닙니까 베네시님 그 말 아니에요 수학만 어떻게 되면 내가 전기증 한번 도전해보고 자기증 한번 할 수 있을거 같은데 수학이 안되다보니까 아예 따라가지 못하겠다 다 막혀버리더라 그래서 자기증 자기증도 딸 수 있을지 안 딸 수 있을지 어 근데 제가 베네시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기 1은 하고 싶다는거죠 맞죠 전기 1은 하옵시다는거잖아요 수학기초도 마스터하지 못한 근데 제 기준치를 맞춰주지 못한다는거는 잘 들으세요 폴리텍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문대나 다른게 취업에서 딱 필요한 필요한 그 교육만 해요 폴리텍 같은 경우에 폴리텍 같은 경우에 쓸모없는게 아니에요 베네시님 폴리텍이 왜 취업이 잘되냐 하면 그 회사에서 자기증이 딱 필요한거 필요한거 속성으로 빨리 따게 해가지고 취업에서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쓸데없는걸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다른 전문대에 비하면 교육적인 질적인 수준으로 오히려 폴리텍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베네시님 방법이 있어 근데 베네시님은 지금 방법이 뭐가 잘못됐는지 설명드릴게요 스왁이 안된다고 해가지고 그럴거 같으면 이 학교 갈 필요가 없죠 학교 이 학교 졸업장 무시 못합니다 베네시님 폴리텍 무시 못해요 학점 나오잖아요 전기 자격증이 아닌 전기 비슷한 다른 자격증이나 따셔야죠 전기 자격증이 안된다고 다른 자격증도 안될거에요 전기과 나오면 전기 말고 다른 자격증이 일단 내가 이 자격증 말고 딸 수 있는 걸 하나 찾아야죠 아니면 주변 학생들이나 교수님한테 좀 가르쳐달라고 한 적 있어요 좀 이상한데 근데 솔직하게 말할게요 솔직하게 기분 나쁘게 들으시면 안돼요 이런말하면 기분 나쁘시지 모르고 베네시님이 좀 학창시절에 학창시절에 좀 공부하고 담을 쌓아주셨죠 이런 말하면 좀 나는 솔직히 공부하고 다음을 쌓으면 남들이 인정한 꼴통적인 꼴통인데 처음부터 들어가면 내가 거기 따라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 본인 자체가 잘못된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무자차 다음을 쌓았으면 두꺼운 책 보는 것도 내가 적응이 안되고 수학공신 영어나 이렇게 분자같은 표시되면 그것도 적응이 안돼요 왜냐 내가 풀어본 적이 없으니까 적성 있습니다 억능이 앉아있는 거 재능이에요 재능 자기증 따는 것도 어느정도 흥미가 있고 재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냥 그 사람도 똑같이 책만 본다고 해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베니쉬님은 수학 기초적 부터 잡으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기자기증의 기초가 수학이라면서요 그럼 수학을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수학을 프리스페이스 수준으로 만들어야 돼 내가 봤을 때는 그 정기자기증에서 요원을 쓰지 수능 수준은 아니죠 여러분들 수능 수준은 아니니까 고등학교 1량 아무리 높아봐야 1량의 수준인데 그 수준은 본인이 만드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거야 자격증 따는 것 보다 그 수준을 먼저 만들고 나서 자격증을 만들어야 돼요 본인이 못하면 더 많이 풀어보고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니분 중학교 완전 중학교 있잖아요 중학교 아니면 정보정본님 어두세요 수학의 정석이 이런 거 보면서 성 그 어? 하셔야 돼 어? 그리고 그거 니미 찾아보셔야 돼 니미 어떻게 하냐 하면 니미 서점 가가지고 자 팁을 드릴게요 서점 가가지고요 쪽팔리나 생각하지 마세요 초등학교 수학보다 다 훑어보는 거예요 하루 날 잡아가지고 팁을 드릴게요 베리지님 잘 들으세요 하루 날 잡으셔가지고 서점을 갑니다 큰 서점 가가지고 초등학교 초등학교 수학부터 한번 보세요 내가 풀 수 있는지 없는지 메모장 같은 데 하나 가가지고 적어봐요 한번 만약 초등학교 5학년 책 펴봐요 못 풀죠? 그럼 넘어가지 마요 있잖아요 밑바닥부터 해야 돼 완전 밑바닥부터 하셔야 돼요 완전 있잖아요 수포자 영포자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뭔가 단기간에 속성으로 하려고요 속성으로 영어도 못하려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영어도 속성으로 하려면 단어가 있다면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잖아요 초등학교 단어로 넣어놔야 되고 맞죠? 애플 스쿨 다 넣어놔야 돼 생각보다 내가 모르는 단어가 많아요 초등학교 어휘 하더라도 초등학교 어휘 중학교 1학년 어휘 하더라도 모른다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영어 담사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와 이런 것도 중학교 애들 공부한단 말이야 놀랄 정도로 나도 예전에 그랬다니까 그런 나는 2천개 3천개 필수 5회 4천개 머릿속에 몇 달 동안 적어놓고 계속 반복 적고 또 외우고 하고 나서 쓰고 외우고 문법하고 해야 살이 붙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거를 포기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 하면 그 단계를 넘어가기 싫은 거야 그 인구의 시간을 넘어가기 싫은 거야 그러면 속성으로 막 기추문제 외운다 그런 식의 약간 속성을 할 근데 그게 통하냐 안 통하지 그러니까 님이 현재 수학 수준을 모르는 거야 내가 봤을 땐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베니시 솔직하게 님 초등학교 수준도 못 넘을 수 있어 난 솔직하게 얘기할게 초등학교 옹양 수준 님 못 풀 수도 있어요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 베니시 님이 아니에요 수학 기초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하면 기초 기초 얘기하는데 내가 어느 정도 기초 수준인지 알아야 돼 님이 스스로 진단해야 돼요 그 진단하는 걸 본인 스스로 아셔야 돼 제일 좋은 방법일 거예요 서점 가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생 푸는 거 다 있어요 그거를 내가 탁 펴가지고 한 10개 정도 꺼내가지고 예제 같은 문제 꺼내가지고 뭐 못 풀면 수학체 사세요 초등학교 수학체 그거를 완전히 마스터 해야 돼 거기에 있는 문제를 답을 내오는 게 아니라 풀이 과정까지 내가 마스터할 수 있는 정도 풀어야 돼요 그 과정은 이미 시간 투자 엄청 많이 하셔야 돼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그 다 제끼고 수학 기초부터 마스터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님이 만약에 이걸 모른다고 해서 전기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전기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님이 만약에 이걸 못한다고 하면 그 위로 넘어가지 못해 그냥 남이 소일거리만 해준 사람 전락해버려요 그만두지 마시고요 일단 할 듯 하는 듯까지 하시고 주말에 이번 주말에 시간 나실 때 서점 가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수학 수준을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봤을 땐 쪽팔리더라도 초등학교 고학년 익스파로는 수학척을 사세요 일단 처방자 하나 드리겠어요 자 처방자 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일단 문제점이 발생을 했어요 전기를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아 고증기판 일단 첫 번째 별가 쪽팔이다 생각하면 안 돼 아 내가 다 커가지고 아 내가 다 커가지고 지금 뭐하는 거야 어? 아 나 나이 서른 처먹고 이씨 이씨 땅 꼬마들이 코치찐이라 보는 책이나 봐야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셔야 돼 남자들이 특히 공부랑 다른 사람 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나이가 머리가 좀 크고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나 2단계 거칠 필요가 없어 내가 이미 고등학교 졸업했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님이 만약에 전기를 먹을 거라고 생각하면 수학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집을 그러니까 그 베리씨님한테 추천드리는 건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부터 문제집 있잖아요 그걸 두꺼운 거나 사요 사가지고 안 풀릴 때까지 넘어가지 마요 이 문제가 안 풀릴 때까지 넘어가지 마 아예 내가 머릿속으로 딱 세가지고 암산이 돼가지고 그냥 내가 공책에다가 적을 수 있도록 그 순위 되기기까지 넘어가지 마요 답안지 볼 생각하지 마요 내가 어떻게 스스로 푸는데 안 되면 그냥 답안지 보고 풀이 해석하고 그리고 오답노트 같은 거 만드세요 안 오답수척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몇 페이지에 몇 번 문제 안 풀린다 이런 거 만드세요 나중에 해가지고 확실하게 풀릴 문제는 거르시고요 확실하게 이거 내가 눈 감고도 풀 수 있는 문제는 걸러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 막히는지 알 수 있단 말이야 2차 방금식에서 마친다 2차 방금식에서 막힌다 그러면 그것만 공략하는 격파하듯이 도장 격파하듯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풀리잖아요 한 문제 풀리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 두 번째 풀리면 자신감이 되어생겨요 그런 식으로 이 책의 문제를 아예 하나도 남기면 다 격파하겠다는 생각으로 가셔야 됩니다 참고로 저는 제 자랑일 수 있겠지만 중학교 2학년 때가 수학수였어요 제가 2차 함수 나오면서부터 접긴 했는데 그래도 중학교 3학년까지 우였습니다 수학이 아직도 암사는 잘해요 제가 방정식 때까지는 100점 나왔어요 96, 100점 나왔어요 방정식에 갈 때 방정식 도사였거든 예전에 아마 초등학교 3학년에는 방정식이 나올 거예요 그건 내가 눈이 완전히 뭐 하느님 득쪽 갈라진다 하더라도 밤을 꼬딱 샌다 하더라도 다 맞추던 생각으로 가셔야 돼 완전히 자 100% 그니까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니까 수업을 벤이시님 잘 들으세요 수업을 너무 억지로 따라가려고 하지마요 이미 자 이미 진도가 벌어진 수업 억지로 따라 가려 하지마라 고문이야 고문 내가 지금 내 수학이 중학교 수학도 못 벗어나는데 고등학교 수학 봐봐 뭐하겠어 머리에 뭐 존나 아프지 어 공포감만 하면 존나 밀려오고 어 괜히 나 그냥 괜히 어 괜히 봤다가 괜히 상처만 있는데 스트레스만 받고 맞죠 어 맞잖아 여러분들 어 내가 중학교 수학도 못 푸는데 저 고등학교 수학 문제 나오는 거 내가 봐봐 뭐하겠어요 괜히 보고 머리만 아프고 맞죠 머리만 존나 아프고 왜 알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물어보면 사람들 가르쳐주기나 잘 안 가르쳐주잖아요 어 너무 주워도 필요 없어요 주눅이 안 드는 게 제일 중요해 수학에서는 주눅이 안 드는 게 제일 중요해 주눅이 주눅이 들어버리면 거기에서 게임 내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죄송한데 베니시님 그 담당교수 학과장님 담당교수 학과장님 혹시 면담 한번 해본 적 있어요 면담 아 면담 하셨어요 그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분이 그분이 본인한테 뭐라고 하시던가요 하셔야지 아니요 별로 좋은 남이 나오고 안 나오고 간에 하셔야지 그니까 우리 베니시님이 정길일을 하실 때 길게 보셔야 돼 길게 길게 보셔야 돼요 정길일이 자격증을 요하지 않는 일이면 사람들이 구태여 자격증 딸려고 그렇게 피똥싸게 노력도 안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밤새도록 자격증 딸려고 그렇게 불이 나게 하는 이유는 이 정기 분양에서 자격증이 가는 힘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불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베니시님이 말씀하신 대로 2400 정규직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니요 지금 받으셔야 돼요 아니 지금 받으셔야 돼 아니요 미루지 마세요 지금 받으셔야 돼요 그 상담을 안 받을 생각을 안 한 게 아니라 중간고사 평가 후에 평가를 보고 바로 상담을 받을 아니 지금 받으셔야 돼 중간고사 성적이 더 문제가 아니잖아 중간고사 성적도 문제지만 지금 현재 자기가 수업지도 못 따라가 전기란 분야가 너무 수학이 수학적인 부분을 많이 차지하는데 내가 그 수학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걸 교수님한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세요 아니 부끄러게 생각하지 말고 어 분명 그런데 지금 베니시님은 쟤 왜 안 갔냐 하면 뭐 뒤에 상담한다고 하지만 그냥 교수님한테 싫은 소리 들을까 봐 어 야 이 사람아 어 우리 2학년인데 지금 고지수님 취업해야 하는데 아직도 이 수준밖에 못 따라 이 얘기 들을까봐 지금 상담 못하러 가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있잖아요 사실 맞죠 그것도 그것도 지금 현재 있잖아 마음속에 아 1학년이라고요 1학년이잖아 그럼 지금 물어보셔야 돼 아 오래 입학했어요 지금 1학년이라 얘기를 하시지 자 오래 입학했으면 당연히 못 따라가 지금 3월 달이잖아요 그럼 한 달밖에 안 된다 지금 한 달도 안 됐네요 근데 근데 솔직하게 얘기할게 솔직하게 얘기할게 교수님을 좀 귀찮게 해야 돼요 교수님은 좀 귀찮게 해야 돼 욕먹어도 귀찮게 좀 거머리처럼 귀찮게 해야 돼요 막 자주 물어보고 어 관심 올리는 학생한테 떡 하나를 더 주는 게 교수 심정이에요 아무런 관심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어 이 사람이 뭔가서 어 뭐가 뭘 힘들어하는지도 모르는데 물어보지도 않는데 이 사람이 뭘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 뭘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 내색은 안하는데 어 내색은 안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분명히 장난 많은데 전기과에 님 같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물론 생각해 보세요 님 같은 사람도 많을 거야 님 같은 사람도 그러니까 수학 못 따라가고 수학 이 정도 수준인지 모르고 짐다 빼는 사람도 많을 거라고 그 사람들은 분명히 몇몇 사람들은 아 일단 물어보고 보자 내 현실 물어봐야겠다 그거부터 먼저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베니시 님 그러면 그 비반에 있는 학생들과 똑같이 따라갈 거예요 똑같이 따라가면 안 되잖아 일단은 수학만 어떻게 잡으면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자격증을 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수학 수학을 하는데 3달 4달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수학만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해봐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려는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그런 생각이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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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있는데 무슨 저 꼬마들이 보는 수학책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보셔야 돼 솔직히 생각보다 성인들 수학 수준은 생각보다 낫습니다 많이 낮아요 저도 낫고요 근데 자기증에서 그걸 자기증에서 그 수학제 인품을 원한다면 따야죠 그리고 내가 그걸로 밥을 먹으려면 따야 될 거 아닙니까 좋든 싫든 간에 따야지 만약에 그게 자기증 따고 끝이면 모르겠는데 끝이 아니라 기업가서도 그런 거 써야 된다 치면 수학이 들어간다 치면 따야죠 배워야지 길게 보셔야 돼 길게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수학 공식 올라가서 회사에서 자기증 따라가는데 자기증 못단따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 잘 들으세요 베니진이 만약에 졸업하고 나서 회사에 들어갔어 회사에 들어갔는데 과장까지 가려고 하는데 조건이 살업기사나 기사 예상 돼야 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수학을 못해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일하고 나면 일하는 중간에 그러면 내가 공부하고 이렇게 시간 날 것 같아요 힘들어 일하면 더 힘들어요 일하면 더 자격증 따기 힘들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학생 때 뭐 자격증 따고 할 수 있는 거지 일하고 나서 자격증 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 휴가 싫은 날 다 반납해야 돼요 어? 예를 들어 보안 일하는데 경비지수 따려고 하면 싫은 날 없이 맨날 공부해야 된대 맨날 주야 밤낮으로 어? 학생일 때 따놔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취업하면 필요하면 따야지 그게 아니라 학생일 때 학생일 때 따놓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일 베니싱이 이렇게 합시다 내일 가셔가지고 학과장 교수님한테 가세요 저 학과장 교수님 죄송한데 저 베니싱입니다 아 죄송한데 몇 남 신청하고 싶은데 언제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가면 뭐 어 보자 수업이니까 점심 먹고 한 12시 좀 해 저 학과장실로 온나 가면 가면 돼요 부끄러워하지 마 쪽팔려 하지 마요 수학 못하는 거 쪽팔려 하지 마 다 못해 그래서 교수님한테 얘기해요 아 제가 좀 아는 사람한테 상담을 해보니까 그분은 전기 쪽에 어차피 수학이 존재하니까 수학은 피할 수 없는 거라고 본인 수학 기초 수분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초등학교 책부터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세요 아마 교수님은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아마 수학 포기하고 자격증 따라는 얘기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왜 폴리텍에서 가게 주는 게 허투루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 그리고 폴리텍이 쓰는 다른 자격증들이 보통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잘 안 떠요 보통 산업기사 정도 왜냐 좋은 데 들어가려고 폴리텍에 들어온 이유가 어 직장 다니다 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왜 직장 다니다 들어왔냐 하면 자격증이 없고 하다 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의 어떤 어 라인 자체가 한정돼 있다는 거죠 중소기업이나 조소기업 이래 보니까 돈도 얼마 못 받고 어 그럴 바에는 여기서 좀 자격증 좀 따가지고 좋은 데 들어가겠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거든요 그 교수님에게 그래도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수학 못한다가 아니라 제가 아는 분하고 진지한 얘기를 해보니까 수학을 초등학교부터 밑바닥부터 철저히 파라고 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물어봐요 구체적으로 수학기초가 안됩니다 수학기초가 안되고 강의에 못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부터 수학 초등학교 체포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가면서 어 제가 수업 아니고 어 수업 끝나고 나서도 저녁에 한 두 시간 정도 이제 문제집 풀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냥 못하겠다고 물어보는 거 하고 아 내가 내가 지금 이렇게 계획 아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라고 해서 아 내가 지금 수학 초등학교 체포부터 공략하려고 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 여러분 이게 낫지 않습니까 아 저 아무것도 못한 저 못 따라가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냥 아무의식으로 물어보는 것보다 아 교수님은 제가 수학이 너무 기초가 안되가지고 제 수준을 버리니까 초등학교 체포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문제를 풀려고 이제 하나씩 제가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러면 답이 다를 거예요 어 부끄러워하면 안돼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어 그리고 플리트에 웬만하면 취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학점 잘 주려고 할 거예요 어 수학 올해 1학기는 수학을 완전히 고등학교 수준으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가셔야 돼 자기증은 약간 내비두고 자기증은 약간 뒷전에 두고 그러니까 1학기 1학기는 내가 수학을 어떤 식으로든 밑바닥부터 파가지고 조져가지고 어 여름방학 되기 전까지 수학을 중학교 3학년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맞춰버린다 딱 중학교 3학년 수준으로 맞춰버리면 수학이 자신 있을걸요 아마 문제 푸는 거 재밌고 그럼 왜냐하면 기출문제 답을 안 봐도 내가 풀 수 있는 정도가 될걸요 그러면 수학이 된다 그럼 기출문제집 풀어가지고 굳이 막 답을 외울 필요도 없어요 또 그런데 왜요 또 그런데 왜 또 또 제대 군인센터에서 지원해주는 위탁교육 제도가 있는데 네 말씀해보세요 위탁교육 아니 지금 학원 갈 생각을 하면 안돼 아 학원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학교 다니면서 학원까지 같이 다신다고 학교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모든 거를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포기하세요 포기 아니 프리텍이 얼마나 스파릿한데 프리텍 가고나 또 학원까지 다닌다고 뭐야 이거 중구난방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데 학원까지 다닌다고 어 뭐 하나 제대로 파는 것도 없는데 기초도 안되는데 학원 가면 또 뭐 어 엄청 맞잖아요 중구난방 하시면 안돼 하나에 딱 전기 딱 알았잖아요 수학이 안되면 안되는구나 그럼 답이 나왔어 수학을 파는데 수학 쓰시면 엄청 낫네 그 밑바닥부터 파자 딱 결론이 나왔잖아요 어 아니요 위탁교육 잠깐만 위탁교육 제조 해봤자 아니아니요 차라리 지금 제대로 변하다 취업해가지고 나중에 버는 돈으로 가는게 더 나을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학원 간다 치자 그러면 수업 느슨해질걸요 아마 만약에 학원 갔다 쳐더라도 학원 갔다 치더라도 수업도 진도 못따라 더 못따라갈걸 하기 더 싫을걸요 아마 그러면 수업 결석하고 와 학원 가고 막 그렇게 될텐데 그럼 어느걸 택하시겠어요 학원 가서 그냥 자기증이라도 그냥 단기 속성으로 따는걸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아 그러면 그 교수 입장에서 학점 진짜 잘 추겠네요 아니 3년이라며 3년 그러면 올해는 제끼고 내년부터 하시던가 아니 생각해봐요 2학년 되고나서 자기증으로 운전도 내가 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을때 학원 가기 좋겠어요 아니면 수학 운전 된 상태에서 가는게 좋겠어요 아무것도 기쳐도 안된 상태에서 그냥 맨땅에 헤드링한 시기 가는게 좋겠어요 아니 이미 학교 수업 진도 못따라서 포기했는데 학원가서 자기증 따면 아 근데 저분이 전 전기산업기사를 모르는게 아니에요 모르는게 아닌데 저분이 딸 수 있는 수준이 안되는거에요 수학을 풀어야 되는데 수학이 못 푸는거에요 수학이 안풀리기 때문에 아니 자기증 딸 수 있는 조건도 저도 못맞혀요 지금 지금 저한테 그거 고민 내는게 그거에요 수학이로는 되야되는데 수학이 아직 아예 기본도 지금 안되어 있으신 분이라서 수학을 먼저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수학을 하기 싫어도 해야되요 그냥 그 생각 그니까 지금 베니쉬님의 단점이 하나 더 발견됐어요 베니쉬님 베니쉬님은 뭔가 하고싶은거는 아니면 아니면 잠깐만요 전기산업기사면 더 알아보세요 전기산업기사 알아보고 카페 같은데 잠깐만 아 맞다 맞다 카페 같은데 가가지고 정보 얻어보세요 수학이 안되는데 수학 없어도 자기 딸 수 있는지 물어봐봐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봐도 산업기사는 따야돼 산업기사 정도는 따야 전기 쪽에서 어느정도 좀 그래도 일할 수 있지 이거 한번 물어봐요 자기증 카페 가가지고 질문 한번 남겨봐요 제가 수학이 안되는데 수학 공부 안하고도 자기증 딸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요 하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수학은 저런 문제 있잖아요 담만 나오면 저분이 얘기하시잖아요 멀리 가자님 담만 나오는 쪽으로 아니면 깽두 찍는 쪽으로 그냥 가시고요 나머지 문제를 다 맞춘다는 생각으로 가면 안될까 어차피 전기산업기사 필기성적 30점 이상 아니에요 절대평가 아니야 필기 커트라인 몇 점이에요 60점 아니에요 70점인가 그 점서만 넘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수학 나오는 문제는 뭐 깽두 찍는다거나 아니면 저 저분이 말한대로 그냥 그 저 저런식으로 가가지고 그래 반타작만 할 생각으로 반타작 60점이면 아 60점이면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아 저분들이 잘하시네 60점이면 그러면 그러면 수학은 저 저분 말한대로 그냥 답 나오는 거 그것만 딱 봐놓고 기초 문제 나오는 거 봐놓고 깨터지는 쪽으로 가고 나머지 문제를 아예 다 맞춘다는 생각으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전략일 것 같은데 어차피 필기성적은 그냥 필기만 커트라인만 넘기면 아 저분이 말을 너무 말을 어렵게 했어요 그러면 1,2번 지울게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죄송합니다 4번 수학은 아 역시 전문가들 많네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분이 말을 어렵게 했어요 수학 안되니까 다 못단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어 그러니까 수학은 근데 제가 하나 볼게요 여기 혹시 전기 쪽 일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지금 제 방송 보신 분들 중에 전기 쪽 일하시는 분들 전기 쪽 일을 하는데 실무에서 수학 비중이 차질이 아니면 아예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전기에 대한 기본 상식이나 전기 위치만 파악을 하면 아 그래요? 아 여기 전기 일하시는 분도 있네요 베르시님 이분들한테 좀 여쭤보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일했을 때 과연 내가 그 수학에 나왔던 그걸 반드시 풀어야만 그러니까 자격증이 아니라 자격증이 아니라 실제 일을 하실 때 수학이 수학이 있어야 막 일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수학 없어도 일하는데 별로 지장 없는지 회로 보지만 회로는 그냥 많이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원리니 그러니까 회로는 그냥 많이 보면 많이 다루고 많이 만져보고 그냥 그 설비 위치 어디 있는지 알고 공장에 아 계산을 해야 되네 수학을 배워야겠다 아 수학을 배워야겠어 잠깐만 아이씨 다 날라갔네 수학은 배웅이 배워야 되네 근데 수학은 하긴 하셔야 돼 좁은 말 들어보니까 수학을 접을 수는 없네요 수학은 그러니까 아예 잘 풀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수준이네요 멀리가자님도 그렇고 최영민님도 그렇고 수학은 기본이상 하시는 분들이네 둘 다 결혼 좀 더 말씀드리면 수학이 아예 필요가 없진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죠 아 그럼 수학을 해야겠다 수학을 해야겠네 고등학교 미적분 정도 풀 수 있는 정도를 만드셔야겠네요 아이씨 꼬였다 풀 수 있을만한 실력 갖추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온거 그대로 하시고 참 나한테 별걸 다 물어본다 어렵다 어려워 참씨 전개 날 왜 이렇게 많이 물어보냐 그러면 멀리님 그렇게 하는게 낫지 않나요? 저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수학을 건드리면 수준이 안되니까 스왁은 기초적인 것만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기초적인 게 쉬운 문제만 맞추셨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문제는 나머지 문제에서 다 맞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전략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라인 잘 타야 되고 근데 이게 자격증 시험이라는게 저분이 말한대로 해로이론 기본 공식 대입 과정을 배우려고 하시네요 일단은 제가 베네시님한테 크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자격증 시험은 필기를 뚫어야 되고 필기를 뚫으려면 60점만 넘기면 되잖아요 60점만 어떻게 넘기면 나머지 시기에서 어떻게 판가름하면 되죠 시기는 아까 저분 말씀하신 대로 뭐 학교에서 배운다거나 아니면 학원에서 배운다거나 그런 식으로 학교에서 못 따라한다가 학교에서 만약에 과정이 어렵다 하면 학원에서 따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수학이 저분이 말하는 저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필기시험에 수학이 전적으로 막 그게 크게 재배한다는 그 수준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 맞죠? 자격증을 따는데 수학이 수학을 못 푼다고 해서 자격증을 아예 못 딸 정도 수준은 아니다 대신 시험이 그때그때마다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좀 운이 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시잖아 맞죠? 그러면 역대 기출문제 뽑아가지고 수학이 얼마나 많이 차지하는지를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수학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전체 시험에서 기출문제 아까 저 QNET감 뽑을 수 있잖아요 연도비 기출문제 뽑으셔가지고 수학 비중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아니면 저 기출문제 사셔가지고 전체 문제 중에 수학이 몇 프로나 차지하는지를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내가 진짜 건들 수 있는 건지 건들 수 있는 게 있는지 건들 수 아예 없는 게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략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출문제 수주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어차피 60점만 넘긴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너무 근데 제가 일단 베니시님한테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고 제가 종료할게요 베니시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어렵게만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하나씩 겹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욕심이 많고 너무 하고 싶고 나는 이걸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깨지니까 아마 좀 자멸하신 것 같은데 저분들도 도와주시니까 저분들 얘기 듣고 자 일단 기출문제 먼저 수학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고요 뭐 일단 제가 근데 도움을 드렸나 모르겠네요 우리 베니시님한테 도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쯤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베니시님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 같아요 효도도도 많이 하시는 분 같아 부모님 그러니까 자기가 군생활 벌어놓은 거 이제 부모님한테 많이 갖다 드리고 했으니까 보통 군생활 제 주변의 부사관들은 군대 때 군대 때 벌어놓은 거 다 까먹던데 유용주의 계획을 하면서 다 까먹던데 그래도 우리 베니시님은 그래도 알뜰하게 쓰셨네요 네 그 부분만으로 인성은 정말 좋으신 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베니시님 한 번만 더 쏴주시면 아닙니다 자 일단 고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내용은 office 용돔 ν